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영원한 오빠 가수 남진이 신곡 발표와 함께 전국 투어를 개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남진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YTN홀에서 신곡 기자간담회를 겸한 쇼케이스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남진은 3년간 코로나로 인해 공연을 하지 못했다며 다시 시작하려니 굉장히 긴장되고 흥분된다는 소감으로 신곡 쇼케이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날 남진은 지난 6월 곡 발표 이후 3개월 만에 이별도 내 것이니까와 용기있는 자만이 미인을 등 두 곡의 신곡을 발표하였습니다. 간단한 곡 소개를 끝낸 남진은 자신과 맞는 곡을 만나면 열정이 생긴다며 그 열정을 부릴 때 가장 즐겁고 행복하라 전했습니다. 한편 남진은 오는 10월 14일 부산을 시작으로 12개 도시에서 전국 투어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영원한 오빠 남진의 신곡 발표 및 전국 투어 개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